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. 빌립보 사람들아,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.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.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.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.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.